지금 일본에서 아침을 먹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학교에서 베개인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견제적인 부담이 떨어져서 그 아침밥을 챙겨 먹자라는 그 습관을 익스에 제기하기 위해 그 시작했는데 되게 반은 좁고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이 4배 늘어났다고. 4배 정도 늘어났다. 근데 베개인이면 좀 약간 부실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많은 회사들이 그 대학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밥을 밥은 막 5,6천원어치 나오는데 가격이 천원인 거 같아요. 좋은데? 경제적 부담을 더워주고 네 괜찮네. 미국은 어떤 주에서는 비만세라고 비만세라고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갓 탁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나라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고 주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데 그냥 현지 행정급에서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뭐 가당 음료나 식품에 대해서 그 판매 세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가공식품이 사실 미국에서 되게 큰 문제거든요. 대량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게 아마 또 세계적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음식을 가공해서 팔 판다는 거. 미국의 비만세금. 이렇게 국민들의 비만이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 표결을 해볼게요. 이것이 식문화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된다? 아니다 되지 않는다. 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얼마 없어요. 얼마 전에 담배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 툭 들어왔다 다시 똑같아졌다. 우와. 담배에 대한 세금이 너무 조금씩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두 배 올랐어 두 배. 두 배. 그게 2천 원 밖에 안 돼요. 얼마죠? 아무튼 다들 건강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비만율을 출려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효과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각 나라 상황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랑 멕시코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요. 현재는 2위, 2위에요. 성인 70% 비만이에요. 70% 대부분 보면 이러고 계신 거예요. 네. 두 분은 전혀 비만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알게 아니지. 알게 아니지. 김치를 먹어서. 얼마 전에 멕시코에 공식적으로 비만세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네. 전부 멕시코에서. 네. 비만세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비만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문제예요. 그렇죠. 걱정스러워. 근데 지금 패스트푸드 먹는 사람이 진짜 부자 사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렴. 가격이 저렴하고 약간 가난한 사람이거나 시간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세금 넣으면 그 사람을 나빠하게 비싸진다. 근데 확실히 미국에서는 푸드 데서트라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싱싱한 식료품을 살 수가 없는 지역들이 크게 있어요. 왜냐. 범죄율이 따오거나 유통비 때문에 슈퍼마켓 체인들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리스크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패스트푸드인 거죠. 왜냐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엄청 길고 훨씬 더 운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품들을 찾아가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만이 늘게 돼 있고 당연히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더 강한 사람도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입니다. 타일러 생각은 그러면 이 비만세는 소용이 없다. 효율이 없다. 그건 그렇게 효과가 있는 시스템은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 정말 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차원에서 한다고 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선 타일러 말이 일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효과 없는 건데 사실 비만세 처음으로 넷마크에서 도입됐거든요. 2011년 거기에 잠깐 효과 있다가 심지어 이제 같은 유럽이니까 넷마크 사람들이 독일 넘어와서 장보거나 아 아 정말 그래서 결국 다시 폐지되는데 근데 독일에서는 요즘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협회에서 그런 비만세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음식에 세계에 묻되 대신 좋은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가격이 아 그걸 병행을 하자. 지금 지금 규제만 하지 말고 이제 좋은 식재료는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편 어려운 사람들은 막상 그런 거 이제 못 구입하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바꿔야죠. 저희 이트리에서 되게 좋은 캠페인 한 10년 동안 시작했는데 지금 되게 버티고 있어요. 엄청 제로킬로미터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음식 특산물 같은 것만 사용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이제 이동 거리 없으니까 우리 제로킬로미터라고 불러요. 아 요즘 제로킬로미터 레스토랑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도 몇 군데 갔는데 인증 같은 거 받을 수가 있으면 스티커도 붙이고 제로킬로미터 음식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정부에서 지원 같은 거 또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신토물이 같으니 신토물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지역의 견제 발전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 지역 음식 키워서 기고 판매하거나 뭐 먹는 사람들에게 혜택 같은 거 주면 비만세보다 더 좋을 것 같고 지역 장터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그거 가격이 얼마 비싸요? 안 비싸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저희 이렇게 기록률이 되게 높잖아. 그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원에서 조그만 룸밭에서 텃밭 가득이? 채소 같은 거 그렇게 벗겨서 바라요. 제로킬로미터 레스토랑 많이니까 괜찮네. 더 저렴해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해. 그런 식당은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 가능한 거지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땅에 겨울에 겨울에 나오는 야채가 다른 거 밖에 없어요. 방 안에다가 자는 야채 있잖아요. 당근, 무 이런 걸로 요리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아까 에덴토 씨가 얘기했던 게 푸드 마일리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가 자라서 판매를 위해서 잘려서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텃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꼽아서 잘라서 내가 있는 공간에 요리를 할 수 있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실 예로 같은 토마토를 내가 텃밭에서 키워서 뽑으면 그 단도가 줄기에 끝까지 달려가지고 되게 좋아요.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요리사에 더 좋은 식재료를 가져갔어. 제로킬로미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형된 식사활문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대안으로 집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고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외식 메뉴가 집밥이에요. 외식 메뉴가. 대박이다. 집밥을 먹는 게 잘 좋은데? 집밥 하나 주세요. 집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고 추세해 보니까 따뜻하다. 건강하다. 맛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고요. 약간 우리 엄마의 손맛. 근데 요리 못한 엄마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죠. 우리 엄마. 아니요. 저도 집밥에 대한 생각보면 어렸을 때 해질녘이에요. 막 동네에 뛰어놀다가 엄마가 야 밥 먹으러 막 술주시잖아요. 우리 찌게가 술주시잖아요. 생선 구우면 생선 구우면 땀바 땀바 이렇게 나면서 집에 찌게를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오늘 반찬 냄새가 막 났어요. 맛있어. 맞아 맞아. 끝났 거야. 숟가락도 들다가 첫 씻고 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저는 집밥 되게 너무 좋아. 샘김치가 딱 떠오르는 메뉴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 닭볶이 닭. 닭볶음. 오오오. 매콤하면서 채소들에 단밭하고 닭고기의 단밭. 그리고 이제 흰쌀밥에 국물 싹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박자박 그래서 그렇지. 진짜 맛있어. 오오오. 멕시코에서는 일요일마다 가족날이라고 가족날 가족날 이라고 하는데 가족 20년 넘게 모여가지고 다 가족인데 다 모여가지고 집밥을 먹어요. 집밥 뭐예요? 네. 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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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닭고 닭고 엔칠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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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밥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쌀밥에 쌀밥 엔칠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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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같은 거 들어가 있고 한 번 반으로 접어 소스 소스 포크랑 이렇게 이렇게 그게 밖에서 먹는 질라다보다 맛있어요? 맛있죠.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 예. 올해는 컴풋 푸드라고 컴풋 푸드인데요. 근데 컴풋 푸드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어릴 때 생각나고 뭔가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 이런 건 컴풋 푸드입니다. 저희는 뭐예요? 전 컴풋 푸드가 패킹스? 아니요. 맥락이 바이 팡팡팡팡 팡팡팡 팡팡팡 칠리? 칠리 칠리 우리 엄마가 하시는 베지테리인 칠리가 있는데 들어간 게 버섯, 당근, 양파, 피망, 모리 근데 진짜 고기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요. 진짜 칠리면 모를 수도 있어요. It's so bad. 칠리인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장애형 궁금하네요 중국. 우리 엄마가 사는 집밥이면 내가 중학교 때는 그때는 제일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마이 할머니랑 같이 자랐는데 그래서 승일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그래서 저는 승일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어느 친구한테 통해서 그냥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랑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케이크도 읽고 불도 태우고 여러 가지 집밥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엄마는 안 가지고 내가 승인을 추구한다 그 메시지만 남는 거 그냥 가셨어요. 사실 그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는 가지볶음 가지전 이런 거 중간에 고기 들어가고 기름에서 튀긴 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기 빼는 기계도 없어서 그때는 우리 엄마 혼자서 하나씩 하나씩 이기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때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너무 친하고 지금도 가끔씩 열악하고 완전 좋은 친구 되고 지금 가끔씩 우종 이런 단어 나오면 이 친구 생각나는 거 어머니가 참 좋으세요. 그래요. 제가 인생동안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 진짜 못했어요. 지금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배고팠어요. 근데 공항 안에 식당에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한국스러운 음식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같이 타는 친구와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말도 못하는데 진짜 말도 못하고 한국 음식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메뉴를 다행히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보다가 우리 마음에 드는 팬케이크 찾았어요. 우리 한 명씩 한 세 한 명씩 둘 하나씩 아 잠깐만요. 그때로 돌아가신 건가요? 그때로 돌아가신 건가요? 너무 몰입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 한 개씩 시켰어요. 근데 나왔던 음식은 바전이었어요. 아 바전을 조회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따로따로 바전 맛있게 먹었어요. 귀엽다.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준비해서 이틀이도 피자 하나죠? 피자 매니아인 줄 알겠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포장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도 진짜 안 돼서요. 그래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스처로 포장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요. 유시영이 형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여주세요. 또 테이크 테이크 못 알아듣어? 못 알아듣었나? 다 아주 그냥 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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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생각났는데 한국에 와서 실수했던 것은 일본 친구랑 식당 갔는데 한국말도 잘 못했고 그냥 사전으로 알아보면서 메뉴판 봤는데 거기에 칼매기 살 있었어요. 칼매기 살은 주도 헷갈렸어요. 칼매기 살 진짜 정말 신나고 칼매기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 시골! 나왔을 때 사진 찍고. 아마 치킨 같은 맛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조리인 줄 알아요. 갈매기가 진짜 돼지거기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돼지거기가 돼갈매기인.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청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비정상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린이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균형 잡히게 먹으려면 어려서부터 식습관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먹어라, 짜게 먹지 마라, 천천히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쥐들 나라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얘기들이 있나요? 중국 식습관 이런 거에 대해 많이 기억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일단 아이들은 그냥 밥알 남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에 밥알 남기면 백알 남는 개수만큼 얼굴에 뼈지 그런 생긴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기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예전에 밥알 남는 개수만큼 맞을 거야, 뭐라고. 밥알 개수만큼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나중에 좋은 이성을 찾으려면 밥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건 만약에 밥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양순으로 양순 다 해볼 이유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올려라? 왜냐면 이렇게 절대 안 되고요. 예의가 없는. 근데 중국분들은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식사하시던데. 예,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손님이 있을 때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는 편이고 그렇다는 건 밥을 먹을 때 양순으로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국어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 들고 먹지 않아요? 아니요, 들고 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다 맛있어 보이는데. 영어는 그냥 맛있게. 이렇게 먹다가. 맛있어 보이는데. 발라드리는 거. 짱!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팔이 딱 차. 멕시코는 멕시코 같은 열정적인 나라에서는 밥을 먹을 때 진짜 기분 좋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먹기 싫어 이거. 불평하게 먹으면서 엄마가 그냥 조용히 먹어. 아, 네. 아, 네. 그리고 퍼크 있잖아요. 퍼크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면서. 어디로? 네. 해왼만です. 해왼지 part 2의 Cap에서rique ihnenika 마셨던 그녀는 어떤게 해말던 거에요? 어제?